버스 기다리기 힘들어 버스 기다리기 힘들어 음성해 나 이거 진짜 어울린다 했어 미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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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깅 옷이 나타나는 제이지 저 애기가 시강이야 구두 조심해야겠다 계속 찍고 있쇼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열심히 제 브이로그를 좋아해 주시는 채혜진 씨 유튜브 영상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예요 갔다와봐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고 자기야 다시 돌아와 저 멍청이 뭐? 은지야 일로와 어디 딴 데가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Lena 다시 손에 맞ok 가윗맙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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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윗맵 다윗맙꽃 은희 우리씨 어디가요?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? 여기 배경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헐 진짜? 너 말고요 이제 빼줘 이제 이 아이 빼줘 고맙다 고맙다 나 잘라줘? 잘라서 잘라줘 이렇게 하나씩 잘라주는 여자 다행히 왠지 나가 네 괜찮으신가요? 다행히 안녕하세요 은지 구독자 여러분 은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은지 악마야 진짜 아파 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 별 차가 안 가요 갑자기 계속 멈춰요 땀데 안녕 안녕 이렇게 택배가 조금 와있어요 한 번씩 하나씩 터벌려 보인다 여기 둘이 왔어요 여기 여기 왔어요 보시면 터벌리 좋아진다고 선물해준건데 귀엽죠? 오늘 오늘 그 디저트 카페 사가서 그거랑 소품은 두개 사왔는데 괜히 둘러봐요 여기 들어있는 녀석 여기 들어있는 녀석 여기 들어있는 녀석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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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although 여기는 물을 춤対 이건 뭘까요? 방에 있다 해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이 난다 해봤는데 어떤게 왔는지 안 돼 안에 있는거 같은데 한번 봐봐요 잘하기 싫은데? 안에는 이렇게 두아이가 있습니다 난 머리 딸 것 같아 이거 택배가 하나는 3월 17일인거 같은데 이거 뭐야? 저 리틴트만 우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하단도 너무 귀엽지 않나?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아 신식이 친구가 이 요거트고 내 씨를 먹는 영상은 남겨줬으면 좋겠다 와 진짜 잘쓸게 이거 쓰는 꼭 영상 올리도록 할게 이거 제목을 봤는데 진짜 못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3개중에 하나 보는거였는데 보이세요? 귀엽죠? 이렇게 왔어요 이거 틀던데요 이거 틀던데요 이거 틀던데요 이거 틀던데요 잠시만 진짜 생각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귀엽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? 제 생일 너무 착한지 생각보다 깜짝이야 왜 이러면 안 되죠 엄청 흥미로운 저게 다 이런거죠 원래 다 이런거죠 저만 이런거 아니죠 그 다음 사진이 너무 웃음 그냥 안 찍는게 1,2,3 아 진짜 놀이때마다 존나 차리싸네 바이 여러분